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1분 발음 think와 think의 차이입니다. I think 하면 수영할 때 우리가 잠수하는 거, 물에 가라앉는 걸 think한다고 하죠. 근데 내가 생각하는 건 I think 이렇게 발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S와 TH 발음 차이입니다. S는 한국어의 CO처럼 쓰나 쓰 이렇게 부드럽게 발음하면 돼요. 그런데 TH는 혀를 내밀어서 윗니를 살짝 막았다가 그 사이로 숨을 내쉬면서 발음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S와 TH 중간쯤 바람 새는 소리입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연습해보면 S는 think 부드럽게 오른쪽은 think 이렇게 하고요. 왼쪽은 한숨 쉬는 거죠. 왼쪽은 sigh, sigh 해서 한숨 쉬는 거. 오른쪽은 thigh, thigh.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허벅지를 말하는 거죠. 왼쪽에는 thumb, thumb. 그래서 이건 합계. 오른쪽은 thumb, thumb. 그래서 우리 엄지손가락 thumbs up 할 때 하는 그 thumb이죠. 자, 예문을 봅시다. 첫 번째, can you think of another idea? 네, think 했죠. 다른 아이디어를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이런 뜻이고요. 자, 두 번째는 she sighed at the overwhelming project. 그렇죠. 그녀는 한숨을 쉬었어요. 왜요? 아주 엄청난 일을 보고 아, 너무 힘들겠다. 싸이 한 거예요. 세 번째는 여러분이 한번 말해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TH죠. I want to have one chicken thigh, please. 네, 그래도 나는 치킨 허벅지살을 하나 먹고 싶어요. 이런 뜻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 s, think, and th, think. 네, 여러분 연습해 보세요. 감사합니다.